네 여기는 반지하 스리룸입니다. 반지하에 스리룸이 많지는 않은데 반지하 스리룸이에요. 위치는 실립역에서 한 10분 실립역에서 한 8분 정도 그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패션문화의 거리 쪽이구요. 옵션은 가스레인지만 있고 비옵션입니다. 가격은 1000에 65만원 입니다. 아 요런게 투룸이 투룸이 싼게 정말 싸면은 1000에 40 인데 그런거는 진짜 좀 그렇구요. 한 1000에 50 정도가 투룸이거든요. 보통. 1000에 50 반지하 투룸이 그래서 일단 스리룸이고 1000에 65만원 이라고 합니다. 관리비는 따로 없구요. 요렇게가 3m 40 이구요. 여기서 이렇게가 3m 90 입니다. 작은방은 굳이 재지 않을게요. 그래서 좀 1000에 65면 어 이제 친구들 뭐 가족이 살아도 되고 친구들 3명에서 월세 나눠서 낸다고 생각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반지하지만 그래도 불을 꺼도 해가 아예 안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화장실은 아무래도 조금 오래된 느낌이 있네요. 건물 자체가 연식이 좀 됐기 때문에 좀 오래된 느낌이 있지만 반지하 스리룸이 반지하에는 보통 스리룸까지 많이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 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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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